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의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김희재씨가 꽃미남으로 변신해 팬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2일 뉘에르 프로젝트는 공식 SNS에 트롯맨들이 꽃을 든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에서는 김희재씨를 비롯한 6명의 트롯맨들이 하나같이 꽃을 들고 보는 이들을 유혹하는 자태를 뽐냈습니다. 이에 김희재씨는 화사한 분홍색 꽃을 들고 미소를 띄며 팬분들의 심쿵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지난 22일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여왕벌특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희재씨는 김혜연씨와 듀엣 무대를 선보이며 무대를 장악했는데요. 김희재씨는 김혜연씨를 사전에 만나서 연습까지 했을 정도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토요일 밤의 무대를 선보여 흥을 도두었습니다. 탑6의 춤신추망 김희재씨와 흥여왕 김혜연씨가 뭉치며 화끈한 듀엣 무대가 펼쳐져 환호가 터져나오며 스튜디오에는 흥에 물들여져 하나같이 무대를 즐기는 현장을 자아냈는데요. 또한 김희재씨는 이은하님과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은하님은 대결 상대에 대해 그림의 떡이라 생각도 안했다. 김희재 노래는 어떻게 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가왔느냐다 라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먼저 성공을 펼친 이은하씨는 양혜승씨의 화려한 싱글을 선곡해 파워풀한 가창력을 자랑해 91점을 획득했는데요. 이후에 후공을 펼칠 김희재씨는 사실 이은하와 붙게 될 줄 몰랐다며 이은하씨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을 선곡한 사실을 밝혀 긴장감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김희재씨는 남다른 해석력과 감성을 뽐내며 원곡자 이은하씨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고 이에 점수 또한 100점을 기록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mc 김성주씨가 김희재의 눈치없이 100점입니다 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은하씨는 정말 최선을 다해줘서 이 노래가 부르기 애매한데 본인의 개성도 살리고 노래의 느낌도 살려서 좋았다라며 김희재씨를 칭찬했습니다. 이후에 김희재씨는 선배님께서 명곡을 만들어주셔서 이 무대에서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며 100점으로 받은 벌꾸를 이은하씨에게 선물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김희재씨가 출연한 사랑의 콜센터 39회부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6.5%로 금요일 예능 1위에 올랐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17.6%까지 치솟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패션 왕다운 면모를 뽐냈는데요. 매거진 데이즈드 측에서는 지난 22일 김희재씨의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24페이지에 걸친 화보를 통해 김희재씨는 10가지 이상의 새롭고도 다채로운 디자이너 룩을 누구보다 감각있게 소화해냈는데요. 레드와 블루, 오렌지와 틸그린 등등 오묘한 컬러의 배경과 조명이 더해진 결과물은 김희재씨의 아티스트로서의 끼와 잠재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개인 SNS 등을 통해 패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던 김희재씨는 이날 촬영에 대한 기대와 첫 단독 촬영을 함께하게 된 매거진에 대한 소감도 밝혔는데요. 그는 평소에도 데이즈드를 좋아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메인 화보, 사진들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패션에 정말 관심이 많아 여러 잡지를 들춰보는 편인데 데이즈드는 도전적이고 정말 잡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 당일에 착용했던 수많은 의상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룩을 꼽으며 김희재씨만의 봉고한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먼저 프라다이 흰 트레이닝복 세트요. 그걸 입고 경쾌하게 산책에 나서고 싶어요. 여름에 아주 가벼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룩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라며 개인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희재씨가 패션에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게 느껴지었는데요. 인터뷰에는 그가 사랑한 또 다른 패션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희재씨는 가만 보면 트로트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와 맥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잘 어우러지거든요. 한을 노래로 표현해내어 가사를 얼핏 들으면 단순히 좋아좋아 사랑해 사랑해일 수가 있는데 그 단순함 속에 사실은 인생이 있거든요. 누구나 안고 사는 한, 힘듦과 역경. 트로트라는 장르는 그런 삶의 고단함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음악이에요 라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역시 인터뷰도 남다른 김희재씨였는데요. 한편 지금의 가수 김희재씨를 있게 해준 팬덤 희랑별에게 김희재씨는 그 어느 때보다 농도 짙은 진심을 전하며 팬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김희재씨 하면 또 팬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부른 어느 ost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굳이 나를 택한 그대여 팬들에게 이 노래를 마음을 담아 부른 기억이 나요. 어쩌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팬들만 떠올리면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사랑에 꼭 보답할 테니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희재씨의 대체불가 장면과 대사는 데이지드 2월호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플레히리스도 김희재씨와 이찬원씨의 훈훈한 미모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3일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개정 유튜브 채널에는 플레히리스도 4회 관련 안내가 게재가 되었는데요.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개정 측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플레히리스도 4회 주제는 홈트할 때 들으면 칼로리 2배로 태워주는 노래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25일 저녁 7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라며 플레히리스도 4회가 1월 25일 저녁 7시에 공개가 될 예정임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같은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개정 유튜브 채널에 플레히리스도 4회 예고는 네티즌분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김희재씨와 이찬원씨가 이끌어가는 웹 예능인 플레히리스도는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개정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